하지 마, 하지 마. 자, 무서운 경험 지금 함께 하시죠.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너무 덥고 한 여름이었거든요. 이렇게 쭈글 앉아서 어렸을 때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뒤에서 뭐하니 빨리 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침에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상가집에 갔다 오셨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잠을 잤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대빵이 빨라지고 간담이 편해집니다. 더위에 지친 감각을 자극할 아찔할 시간. 소름 돋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타가 전하는 오싹한 이하다. 연예계의 괴담 정말 많잖아요. 유명한 게 뭐 김태희 씨. 문채원 씨. 정영동 씨. 그리고 jrp 건물에서도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많고 SM 쪽도 많죠. 가수들이 이제 녹음실. 국민 여동생 아유 양도. 대박나는 노래를 말할 텐데. 메인 조빠를 따라서 녹음실을 딱 들어갔는데 녹음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조빠 여기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우리밖에 없어. 이곳이 문제의 녹음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컴퓨터에서 음악이. 네. 이 스피커들이 그거예요. 여기서.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남딴 추 돌 양배는 쪽을 자기가 싹쾅해 보았었는데 남자 귀신이 아이유 이사하기 전에 면었던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유 씨 엘범어 혼자 있는 방이라는 가사가 귀신 얘기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도 없이 날마다 자꾸만 잠듯 날 흔들지 그 생김새가 정말 이렇게 원빈 아니 이런 꽃미남 귀신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내 아이씨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는데 그 귀신 양다리 아니에요? 자 그럼 한 번쯤 보고픈 비주얼 귀신 누가 있을까요? 5위 이보다 상큼한 귀신은 없습니다 러블리 신미남 4위 무서운 그녀의 반전 실체 지금 보니 제 스타일이네요 데이비 체인 이 친구라면 괜찮죠 세상 가장 귀여운 꼬마 유령 캐스퍼 보기만 해도 매혹되는 청순 미녀 왕조연이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단역 시절 귀신역 지금은 귀신 잡는 회장의 귀신 펑린 영화 4인용 식탁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원래는 애들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찍혀있다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비어있어야 할 지하철에 언뜻 보이는 패딩 입은 남자의 형체 그때 시사에 봤던 여성 관객분은 너무 놀라서 3주 동안 입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실제로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왜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도 묘령의 여인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는 사실이냐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승환 씨는 지금도 그게 귀신이라고 믿고 계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미도 실제 촬영지 실미도에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폰카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 뒤에 묘한 형체의 창틀에 사람의 형태가 찍힌 적이 있었어요 세트용으로 만들어놓은 가짜 창이지 거기에는 도저히 사람의 형체가 그림자로라도 있을 수 없는 창인데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사진이 특히 공포영화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포영화가 항상 빠지지 않죠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죠 박보영 씨가 나왔던 미확인 동영상이라는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정말 지금 같은 암실 속을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정말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감고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돌렸는데 그때 딴 여자가 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동영상보다 아무도 기분이 그렸어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짜로 누가 내 머리를 만지고 코디 언니가 뒤에 앉아있었는데 자꾸 머리를 만져서 언니가 저 좀 잘 끼어 있는데 언니는 자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 봤는데 분명 누가 이렇게 만졌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들어간 느낌 그렇다면 스타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예민한 감각은 뭘까요? 무서우면 이렇게 닭살 돋는다는 것처럼 아마도 촉감 일단 청각이 가장 예민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어둠 속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